그럼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윈도우에서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좀 간편하게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릴게요. APM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생긴 웹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APM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매뉴얼도 있고 커뮤니티도 있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도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다운로드로 들어가 보시면 APM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 APM이라고 적혀있는 이거는 첫 번째 A는 아파치의 학자고요. 두 번째 P는 PHP, 세 번째 M은 MySQL의 학자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여러분의 윈도우에 아파치, PHP, MySQL이 한꺼번에 설치가 되고 그리고 복잡한 설정 같은 것들을 할 필요가 없이 바로 이런 시스템들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보통 MySQL과 가장 단짝으로 다니는 시스템들이 PHP, 또 아파치와 같은 것들인데요. 보통 MySQL이 이 웹서비스와 같은 것들을 운영할 때 자주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 웹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소프트웨어들, 이를테면 아파치는 웹서버라는 프로그램이고요. PHP는 웹서버와 MySQL을 연결해주는 일종의 미드웨어라고 하는 형태의 프로그램인데 그 언어죠?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웹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지금 MySQL 수업이기 때문에 이 APM 중에서 M에 해당되는 MySQL에 초점이 맞추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아파치와 PHP도 자동으로 설치가 된다는 거죠. 여기 있는 APM Setup7 다운로드라고 되어 있는 이 버튼을 클릭해보면 이 파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이 다운로드한 파일을 더블클릭해서 실행하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코리안으로 하고요. 그리고 다음 그 약간을 보시고요. 이 중에서 APM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신 다음에 다운버튼을 누르고 설치 폴더는 여러분이 지정을 하셔도 되는데 그냥 디폴트로 APM Setup이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를 사용하셔도 됩니다. 설치하면 설치가 시작이 됩니다. 설치가 다 끝나면 방화병 세팅이 나오고요. 여기서 액세스 허용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리고 APM Setup 실행하기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엔터 종료 버튼을 누르시면 리드미 파일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APM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공지 파일이 공지 윈도우가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새 창이 하나 떴죠. 자 하나하나 볼까요? 이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면 우선 리드미 파일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보시면 되는데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 프로그램이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함께 설치되는 이 프로그램들의 버전들이 나옵니다. 아파치는 2.214고 php는 5.212고요. 젠드, MySQL, MySQL은 5.139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잘 설치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로컬로스트라고 입력해보세요. 이 웹브라우저에다가 그리고 웹브라우저에 로컬로스트를 입력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APM Setup APM Setup이 정상적으로 설치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파일이 하는 화면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의 컴퓨터에 웹서버가 정상적으로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 집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웹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굉장히 쉽죠? 바로 이게 APM Setup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바로 사용하셔도 되지만 뭔가 여러가지 설정들을 해야 될 경우에는 여기에 설정 파일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PHP 같은 경우는 설치 디렉토리 여러분 설치 디렉토리는 C드라이브에 apm 언더바 셋업 그리고 슬래시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설치 디렉토리고요. 그 설치 디렉토리에 apm php.ini 파일이 php 설정 파일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 보시면 apm 셋업이라고 하는 디렉토리가 생겼죠? 그리고 그 중에서 이 php.ini 파일이 여기 있는데 이게 이제 설정 파일이고 저 파일을 수정해서 php와 관련해 여러가지 설정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MySQL이니까 MySQL을 한번 볼까요? MySQL의 설정 파일은 apm 셋업 그리고 서버 밑에 MySQL 파이브 그리고 데이터 밑에 my.ini 파일에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 여기서 MySQL 설정 파일은 서버 밑에 MySQL 파이브 밑에 데이터 밑에 my.ini 파일이라고 하니까 여기에 있는 이 파일이 이 설정 파일이네요. 편집 버튼을 눌러보면 이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화면이 뜨죠. 그럼 MySQL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MySQL에 접속을 해볼까요? 윈도우 키랑 윈도우 키랑 알파벳 R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그럼 여기서 cmd라고 입력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윈도우 컨솔 창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명령을 입력하는데 MySQL 띄우고 마이너스 U 그리고 루트 그리고 띄우고 마이너스 P 하고서 엔터를 친 다음에 여기다가 apmsetup 라고 입력하십니다. apm셋업이라고 입력하고 엔터를 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MySQL을 정상적으로 설치를 한 거고 MySQL 서버와 MySQL 클라이언트가 역시 마찬가지로 잘 설치가 된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showDatabases라고 bases라고 입력하면 info underbar schema MySQL phveradmin이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하고 거기에다 테이블을 추가하고 이런 작업들을 하면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여러분이 MySQL 마이너스 U가 여러분에게 지금 주어진 기본적인 사용자 계정의 마이너스 루트라고 하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루트라는 아이디는 패스워드로 apmsetup이라는 패스워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패스워드는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실제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반드시 이 패스워드를 다른 걸로 바꿔줘야 됩니다. 패스워드를 바꿔주는 방법 우리 수업 중에서 사용자 관리라고 하는 수업에서 제가 나중에 살펴볼 거니까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패스워드를 변경하고 싶다면 이 사용자 관리 부분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apmsetup으로 그냥 쓰시면 절대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강조드려요. 자 방금 보셨던 것은 이제 우리가 전 시간에 MySQL 클라이언트라고 하는 클라이언트를 우리가 사용해서 MySQL 접속한 거고요. 좀 더 편리하게 MySQL을 제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Navicat과 같은 우리가 전에 봤었던 GUI 프로그램과 같은 뭐 고가지만 편리한 그런 프로그램들이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바로 웹을 통해서 이 MySQL을 제어하는 겁니다. 웹 기반의 MySQL 클라이언트인 phpMyAdmin이라는 걸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apmsetup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자 여기 밑에 작업 표시줄 밑에 보이시죠? 여기에 이렇게 아이콘 중에 이렇게 생긴 apmsetup 모니터라고 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오른쪽 클릭해 보시면 자 이렇게 여러 개의 메뉴가 있어요. 요거는 이 apmsetup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스템 트레이에 이 프로그램 이 MySQL의 php 아파트를 이 제어할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시스템 트레이에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클릭하면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메뉴들이 있는데 그 중에 MySQL 관리 MySQL 콘솔 여러 가지 있거든요. 거기서 MySQL 관리라고 하는 것을 클릭하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고요.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사용자명에다가 root라고 지정하고요. 비밀번호로 apmsetup라고 적고 실행을 누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나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이 MySQL 서버를 제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 php myadmin이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MySQL 클라이언트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한번 그 전 시간에 우리가 봤었던 그림을 한번 같이 보시죠. MySQL 클라이언트 종류 중에 제가 php myadmin이라는 것도 들어가 있었죠. 바로 이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걸 통해서 그 MySQL과 관련된 거의 모든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럼 이 프로그램의 간단한 구성을 좀 보면 자 자세하게 살펴볼 기회가 뒤에 또 있겠지만 자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를 클릭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우리가 봤었던 데이터베이스 종류들 information-underbar-schema mysql php myadmin이라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지금 로그 의미가 또 풀렸네요. 자 보시는 것처럼 그 데이터베이스 즉 myphp myadmin이라는 데이터베이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테이블들의 리스트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테이블을 클릭하면 그 테이블에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의 구조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고 보기를 누르면 그 안에 있는 정보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이 윈도우에 대한 윈도우에서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마무리하기 전에 아까 제가 나중에 살펴보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안될 것 같아요. 생각을 바꿔서 여기 그 트레이에서 apm-setup-monitor 라고 하는 이 시스템 트레이를 오른쪽 클릭한 다음에 MySQL root password 변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걸 클릭해보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뜨거든요. 거기에다가 apm-setup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변경할 MySQL 패스워드로 여러분이 사용할 패스워드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이 알아서 지정하시면 돼요. 그리고 패스워드 변경을 하게 되면 root 패스워드가 변경이 된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방금 입력한 패스워드로 이 클라이언트에 접속을 해야 됩니다. 볼까요? mysq-u root 그리고 p하고 여기에다가 여러분이 지정한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지금 이것들은 다 실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한번 따라해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통 이 apm 즉 아파치 php 마이어 등과 같은 이런 시스템들은 윈도우보다는 리눅스 쪽을 좀 더 선호합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윈도우에서 사용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나중에 리눅스 수업도 있고 여러가지 것들이 약간은 리눅스에 치우쳐서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여유가 되신다면 가상 머신을 이용해서 가상 머신에다가 이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리눅스 위에다가 MySQL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해서 수업을 따라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생활코딩 수업 중에 기타로 가보시면 거기에 가상 머신이라고 하는 수업이 또 있습니다. 여기에 가상 머신이 무엇인지 또 가상 머신을 설치하고 거기에다가 리눅스를 설치하는 그런 방법들이 나와있거든요. 이걸 참조하시면 여러분들이 윈도우에서 가상 머신을 깔고 거기에다 리눅스를 설치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아파치나 MySQL 같은 것들을 설치하는 방법들에 대한 수업이 있습니다. 이걸 참조하시면 되겠어요.